지금 아는 가수다 마지막 경연을 위해서 지금 호텔의 숙소에 들어와서 작업을 합니다. 허준 씨가 거의 작업을 할 텐데 지금 뭐하고 있는지 허준이 신발이 여기 있고요. 허준 씨 뭐 하십니까? 지금 호테도 이것저것 스케치를 해보고 있습니다. 어제까지 계속 했는데 한 이틀 정도 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내가 너의 아픔 너의 눈 속에 1시 지금 40분이라도 가요. 가사를 외워야 되니까. 지금 2시까지밖에 안 하는데 끝까지 2시 꽉 차고 말하고 지금 가위리! 그럴 수 있다면 그럴 수 있다면 내 가슴에 묻히고 싶네 싶네! 싶네! 그래서 저는 이 정도면 응? 떨어지진 않을 거 아니야. 후회쇼 감사합니다.